샤브샤브에 갔다온 우동 네 오뎅국에다가 그냥 오동면 말아먹는거에요 소주 어딨어? 소주? 소주 바깥에 있잖아 우동을 몇개 넣어서 오뎅 육수를 좀 빼야지 불 좀 켜야되지 않을까? 아닌가? 불 안 켜야되나? 우동 우동 피쉬케익 우동 주야 불을 켤까? 불? 응 지금 여기 상황에는 괜찮긴 한데 내가 좀 어두워 좀 밝게 보는게 낫지 않나? 내가 지금 핸드폰이 이건가? 됐다 됐다 주야 우동을 몇개 넣어서 그렇습니다 소바 형식에 그렇습니다 오뎅탕에다가 넣는거랑 비슷하죠? 네 오뎅탕에 약간 국간장 좀 풀고 우동으로 우동 면도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일단 오뎅은 몇개 익히고 나서 우동으로 먹자 원래 나무젓가락 있으면 꼬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꼬치를 해서 해야되는데 나무젓가락이 없어서 그냥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얘 뭐 미리 지워? 혹시 적셔먹는거는?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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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가져오긴 했나? 오빠가 가져왔잖아 내가 아까 들고 오는거 봤지? 어! 들고 왔잖아 여기 있구만 뚜뚜뚜 갖고 왔지? 응 불이 약한건가? 좀? 안깔치? 불... 안약한데? 사랑이야 사랑이야 따라라라따 사랑이야 너무 짜다 너무 짠가? 아니야 근데 면을 넣으려면 면을 넣으려면 약간 짜야돼 해봐 먹어봐 아 불을 켤거야 아 불을 켤거야 깜빡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안짜 안짜? 응 안짜하다 그냥 이것만 먹기 위해 민숙냉생 해갖고 반주로 조금... 낮부터 막 술판버리는건 아니구요 그냥 반주 끓으면은 우동이랑 넣고 먹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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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으면은 우동 넣어야지 우동 우동 그러니까 영화 영화 배틀로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면은 막 교복 입고 애들이 엄청 서로 막 죽이고 그러죠 우정이란게 되게 그쵸 어? 맞은거님 너는 우동을 훔쳐야 하니 정말? 정말? 너는 우동을 훔쳐야 하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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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타깝다 근데 난 아프피아스의 아프피아스 진짜? 응 난 벨그루스 응 오케이 난 벨그루스 벨그루스 서바라이벌 킹 서바라이벌 서바라이벌 마징가님의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안 끓어 그러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끓여? 오뎅은 약간 위로 올리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끓는게 안좋을수도 있어 오뎅이 뿌려버리거든 나 뿌른 오뎅은 별로야 띵띵 뿌른거는 예 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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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그루스 와 와 커스 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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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네 너는 너랑 친구되면 진짜 짜증나 왜? 너의 숙고장 다 받아줘 나랑 친구되면 얼마나 재밌는데 답답해 답답하고 말이야 뭔가 내가 예능적인 재미와 어? 그런걸 어? 얼마나 많이 주는데 어? 나랑 같이 술 마시는 친구되면 자 아 소주 끌치를 하나? 엄청 약하진 않은데 불이 이게 냄비가 넓어서 그런가봐 더 더 세게 해야되나? 넓으면 더 잘되지 않나? 아냐 좀 오래 걸려 이게 금방 이렇게 날아가니까 배신자라는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배신자 I'm not traitor 배신자 I'm not traitor You are traitor 우부동부입니다 자 우부동부 우동 우동 플러스 샤브샤브 우부동부 우부동부 매우 none nenhuma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안 끌어? 너 왜 이렇게 안끓어V 아 약간 끓는 도심은 보이니?? 자 귀를.. Hundが 모자라서 기도하자 빨리 끓여줘 처음부터 기도 빨리 started 오뎅은 물렁물렁 해주고 있다 근데 오뎅의 종류가 이렇게 깨쭉한 오뎅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오뎅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미니 오뎅 조그만거 그리고 이렇게 고로케 모양 오뎅이 있구요 알자시피 이런 부산오뎅 반으로 자른거구요 그리고 요건 좀 더 두꺼운 오뎅인데 아까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우동짱입니다 이따다다케바스 이따다케바스 근데 이거 한번 끓여온거긴 한데 대충 넣고 먹을까 그냥? 응? 대충 넣고 먹어 대충 그래 오뎅은 너무 팔팔 끓으면 맛이 너무 퍼져서 맛이 없어 어느정도는 끓는 물에 하면 너무 퍼져 근데 그 분식집에서 먹는 오뎅은 안 그렇잖아 치즈라뇨 이게 치즈로 보이십니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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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부산오뎅 요거는 하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납작한 그거 말고 그거 두꺼운 거잖아 이거 얇은거 부산오뎅 응 익었어 안 익었어 앗 뜨거 뜨거워 아찔 아찔아찔아찔 이게 너구리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먹어 이거 딱 좋아 이따다기마스 분식집에서 사먹는 오뎅이 그 맛이야 이거 안 찝어 먹어 안 찝어 먹어도 돼 근데 양념이 좀 짭짤하게 돼서 맛있다 with soy sauce 치프 치프가 무슨말이지? 치프? 요리사 아 셰프 아 셰프구나 아 셰프구나 예 아 셰프 셰프 야 이거 좀 약한거 같지 않냐? 아 괜찮아 약하게 해 어차피 불 약하게 하고 먹을거였어 먹어도 돼 아 셰프 아 셰프 아 셰프 아 셰프 아 셰프 이걸로 큐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튀김우동 튀김우동은 맛있죠 튀김우동 그래서 가끔 사먹습니다 튀김우동 언제 사먹었다고 얼마전에 사먹었잖아 컵라면 아 컵라면? 집에있는 튀김우동이 먹고싶다고 집에있는 튀김우동이 먹고싶다고 얘는 왜 여기가시나 이거 우동이 야한가요? 왜요? 아 컵라면 말고 생이면으로 된거 아아 아까스우동 뭐 이런거 아 사먹는거 우동이 아주 우동통통 면도 익히고 나서 한거라서 먹어도 될거 같긴 한데 좀 더 농심더구리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제니 어? 옛날에 연예인중에 그 약간 글램 베이 원조 베이글 제니라고 아냐 제니 알아 남자세여자세연을 응 알아 제니가 그 너구리를 선전했어 함삭줄기 노출증 있으시지 않으신가? 노출증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글램 먹어도 돼 베이글 오케이 오케이 이미 끓여온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담가서 샤오샵처럼 너무 끓으면 또 퍼지니까 너무 끓이면서 먹으면 퍼지니까 이렇게 약한 불에 해놓고 먹기로 하죠 음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예 음 너무 맛있어 맛있다 겟씨 겟우동 면에는 딱이다 지금 이게 뭐지 간이 짭조롬해서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내가 원하는 맛이야 This is what I'll talk about 우동 와 죽인다 죽인다 너무 맛있다 이거 팔고싶다 팔고싶다 이거 야 이거 점점 나 괜히다 그냥 떨어져봐 괜찮아 괜찮아 떨어져간다니 곧 있으면 떨어진다 아이가 아 떨어져서 괜찮 떨어지면 갈아 아 아 오케이 소이소스에 찍어서 소이소스 약간 고춧가루를 섞은 소스에 찍어서 소이소스 약간 고춧가루를 섞은 소스에 찍어서 음 팔고싶습니다 면 이거 좀 모자랄수도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4개에요 4인분이에요 면 5대문 3봉지 오예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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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통통 동심 너구리 쫄깃쫄깃 아 맛있다 쯽 맛있다 맛있다 야 왓쌉 아 어디 후 후 노어드 후웨라스 쑤압 이제 우동이 불었으면 켰네요 배 속에서 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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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에서 그 뭐랄까 종합우동? 모듬우동? 아 모듬우동이 아니라 모듬 오뎅 한 봉지에 1,000원을 팔아갖고 봉지에 샀어요 이거는 면은 600원 한개 이것도 먹어봐야지 맛있다 맛있다 딱이야 딱이지? 딱이야 딱 호동면 더 넣을게 응 옛날에 내가 그 가라국수 대전역 가라국수 얘기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